고압버스 제조에서 1번 고압가스 종류 및 분류가 나왔네요. 고압가스 지금 뭐하고 싶은 거예요?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봐도 되겠지. 크게 가스 산법이 뭐예요? 우리의 주 가스 관련 산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액화소유가스 안전관리법, 도시가스 안전관리법. 크게 이렇게 고압가스, 액화가스, 도시가스 이렇게 크게 범주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겠지. 그중에 고압가스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좀 보겠다. 고압가스의 종류, 어떤 걸 고압가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냐. 고압가스 또 분류, 독성이냐, 강연성이냐, 또 압축이냐, 액화냐, 분류도. 일본이 고압가스 정의네? 1차에서도 많이 나온 거죠. 고압가스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대장이에요, 대장. 그중에 고압가스에 정의가 나오면 어지간히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겠어요? 정의를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으셔야 돼요. 1차에서는 고르기죠, 그렇죠? 고르기. 2차에서는 만약에 출제한다면 2차에서는 쓰세요, 언제나. 얘는 다 쓸 수 있도록 암기사항이에요. 압축가스는 1Mpa 이상이 되는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예요. 압축가스의 압력 범위는 1Mpa 이상으로 따진다 이런 건가요? 1압, 1차 때 1압 이렇게 했잖아요, 그렇죠? 그 온도가 상형의 온도에서, 앞에서 상형의 온도 또는 상형의 온도 또는 다른 온도를 한다면 35도예요. 뒤에 보면 35도예요. 1압, 상35, 이걸 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읽어볼래요? 상형의 온도, 상형의 온도에서 게이지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것. 그거 좀 고칠래요? 이상이, 이상이고, 이상이 되고가 아니라 이상이 되는 것 이렇게 쓰세요. 법을 마음대로, 자기 마음대로 고쳐 쓰면 안 돼요, 이렇게.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며가 아니라 그 부분을 되는 것.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세요. 또는 35도 온도에서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. 35도 온도에서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말한다. 1Mpa 이상이 되는게 되는 압축archive. 하지만 쉬는 중 произведение을 모 wrench어서idelity, 이런 식으로 장바지를 하니, 이 carry 이용해서 작d pode 도онь으로 italiano, 노 Sacramento, tom lone um도에서 이렇게 높이 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